출애국기 21장, 22장, 23장 쭉 나가면서 대전제가 되는 구절이에요 이 구절 내가 백선 앞에 세울 법규, 법규는 이르하다 하면서 소개를 하는 거죠 출애국기 19장에서 20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과 뭘 맺었어요? 은약을 체결한 거예요 은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개인적으로 은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와 하나님의 은약을 맺는 거예요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흥률이 여겨서 나를 어떻게 한 것입니까?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은약을 체결한 이 공동체, 그건 개인이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와 하나님께서 은약을 체결했고 우리는 은약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은약의 백성이죠 하나님과 은약을 맺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 백성 전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은약 이행 조건을 따라서 은약을 지켜가야 되죠 그죠? 은약 조건, 이행 조건이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은약 내용은 몇 가지요? 세 가지고 은약 이행 조건은 열 가지 그걸 우리는 흔히 식계명이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만 혼자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죽으면 천당 가지 뭐 이거는 성경을 정말 잘못 이해한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 뭘 맺은 거예요? 은약을 맺었어요 은약을 맺어서 은약 이행 조건 열 가지를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오늘은 은약을 체결하는 해서 은약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부터 21장부터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은약을 체결하고 나면 인간의 모든 문제가 싹 사라지고 행복하게 됩니까? 내가 은약을 맺기만 하면 맺는 순간 모든 문제는 다 사라지고 염려, 근심 다 사라지고 나의 성품도 그냥 다 바뀌고 그래서 천사처럼 성자처럼 그렇게 바뀝니까? 은약을 맺었다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오해를 하죠 우리가 은약을 체결해도 당장 우리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평생 가도 잘 바뀌지 않을 때가 있어요 목회자들이 가끔 이렇게 모이면 우리 교회 집사님은 우리 교회 장로님은 우리 교회 근사님은 도무지 변화가 안 일어나 이렇게 투덜거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좀 되물어 받아요 그럼 목사님은 완전히 바뀌셨어요? 그러면 우스개로 물어보면 그냥 웃고 맙니다 어쩌면 우리의 성품의 변화는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당장 변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의 생활 태도가 바뀌는 것보다 은약 백성은 생활 태도가 바뀌는 것보다 삶의 목적이 변화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은약을 맺었으면 삶의 방향이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방향이 달라져야지 말하는 것 또 무슨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 이런 게 좀 달라져야 되나 물론 그것도 달라지면 좋겠지만 삶의 목적이 완전히 은약 백성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 은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은약 공동체를 하나님은 보호하기를 원하시죠 은약을 맺은 당신의 이 은약 공동체가 보호받기를 원해서 하나님은 뭘 세우셔요? 법규를 세우셨답니다 오늘 1절 말씀이 그 법규를 말하고 있죠 성경의 법 하면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법들이 많이 나오는데 신학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이 법규를 일단 첫째는 도덕법이라고 그래요 이 도덕법을 신학에서는 십계명이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 의식법이 있죠 의식법은 하나님 앞에 전 번제를 드리고 하목제를 드리고 하는 이 제사의식, 예배의식을 의식법이라고 그래요 우리도 예배 들을 때 이 법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 주부를 보시면 예배 기원에서부터 축도까지 순서를 잘 짜서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은약 백성은 이 예배 들을 때 온 마음이 모아져야 돼요 찬송할 때 마음이 다 모아져야 됩니다 안 모아질 것 같으면 자기가 원하는 찬송 그냥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은약 백성이기 때문에 마음이 고로지 하나로 예배 시간에 묶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성가대장들, 주의하시는 분들은 성가 찬양을 부르시는 분들이 30명, 흥교에는 100명, 200명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 성가대 지지자들은 그 대원들이 소리를 내는지 안 내는지 소리가 틀린지 안 틀리는지 100명이 불러도 딱 귀에 들린다고 그래요 다 들려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제가 이렇게 찬양을 같이 마음을 대해서 모으려고 드리는데 여러분 목소리가 각자 다 들려요 어떤 사람은 개미만 한 소리 어떤 사람은 입만 달싹달싹 어떤 분은 또 찬양에 같이 못 오는 사람 다 들려요 그러면 이제 이 목사로서의 은약 백성들이 한 마음이 다 집결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거기에 집중을 성도들에 안 하고 오면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러면 이게 내 찬양에 정말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귀를 닫고 눈을 감고 부릅니다 내 하나님께만 집중하려고 여러분 우리는 은약을 하나님과 맺은 뭐예요 공동체입니다 믿습니까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정했는데 성경의 법에는 첫째 도덕법 두 번째 의식법 세 번째 시민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신학적인 개념이고 이 시민법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법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법규는 은약의 공동체를 뭐하기 위해서요 보호하려고 하나님이 세운 법이에요 이거는 은약 이행 조건하고는 달라요 십계명하고는 다르죠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맺은 그 은약을 실현하려면 이행 조건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고 이제 이 은약을 맺은 이 백성들을 죽어버리면 은약이 이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약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뭐다? 법규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자 성경을 읽어가면 아마 여러분이 법도가 나오고 또 무슨 규례가 나오고 율법이 나오고 개명이 나오고 윤례가 나오고 정말 비슷한 말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게 헷갈려가지고 개명이 법도고 또 윤례가 율법이고 이렇게 그냥 두루뭉실하게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정말 이거 몇 시간짜리인데 딱 30초 만에 여러분에게 그걸 구분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머릿속에 이거 담아놓으셔야 돼요 그러나 하면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뭘 말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가장 많이 쓰이는 성경에서 익숙한 용어가 뭐냐 그러면 율법이죠 율법 그렇죠? 율법에 대해서는 뭐 율법은 뭔지 다 압니다 그렇죠? 율법을 토라라고 그래요 그럼 율법이 뭐냐 그러면 쉽게 명의죠? 이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에요 이 율법은 가르침이나 교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오경 전체를 말씀하기도 하고 성경 말씀 전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슬교하는 것도 율법을 강해하는 거예요 주의 교훈을 주의 교훈은 어떠하고 할 때 그거는 전부 다 토라를 의미합니다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 이게 율법입니다 교훈과 가르침의 내용 하나님의 교훈과 가르침의 내용이 율법이다 이거 여러분 확실하게 이해를 하십시오 그 다음 그러면 개명은 뭐냐 개명은 미츠와라 그러는데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이 명령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십개명 10개의 명령이다 해서 십개명이죠 이 십개명은 뭐다고요? 은약의 이행 조건이에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실현해 줄 테니 이 10가지를 지켜라 그게 동의하겠느냐 해서 계약 이행 조건 10가지 여러분 이게 십개명이다는 거죠 이거는 변경이 불가하다 불가하지 않다 이거는 변경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거는 변경이 안 되는 거예요 이행 조건은 여러분 보험 약간 어기면 보험 적용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은약을 맺은 이 이행 조건 10가지를 어기면 이걸 변경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은약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약 이행 조건 10가지 이거는 명령, 개명이라고 표현하죠 그 다음 윤례가 나오죠 윤례는 호크라는 단어인데요 자른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뭘 잘라요? 재물을 각을 뜨죠 그리고 자른다는 의미 각을 뜬다 우리 성경이 그러는데 자른다는, 살을 이렇게 발려낸다는 뜻이죠 그걸 윤례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사의식법이죠 그리고 성막에 관한 법률들 이런 것을 우리는 윤례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귤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법규는 미시파트라는 단어인데 재판, 판결, 통치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대로 이리 다스린다라는 의미 통치 개념이에요 이 법규는 은약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법을 세워서 통치하는 거죠 그래서 은약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뭐다? 법규, 규례 이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 개념을 가지고 읽으면 말씀이 정말 이해가 환하게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는 거죠 오늘은 은약의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규, 규례에 관한 법을 우리가 쭉 살펴볼 것입니다 은약이 실현되려면 은약의 대상인 은약의 백성이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은약의 백성을 보호하지 않으면 은약을 실현할 수, 이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약을 맺은 하나님의 은약의 백성을 뭐 하신다?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보호하신다? 법규대로 보호하십니다 믿습니까? 법대로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은약 백성에 관한 첫 번째 법이 신분에 관한 법입니다 신분에 관한 법인데 첫째 노예에 관한 법이 있죠 노예, 종에 관한 법인데 1절로 11절까지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성경은 노예의 제도를 지지할까요? 지지하지 않을까요?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노예에 관한 법이 나올까요? 성경은 사람을 잡아서 노예 만드는 걸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노예에 관한 법을 주셔요? 당황스럽죠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의 이 법은요 세상의 어떤 이 제도를 막 뒤집어 엎어서 뭘 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약의 법은 은약 백성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목적이 세상을 막 뒤집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많은 오해를 했죠 이 왕으로 오셔가지고 세상을 로마를 깨부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뭐였겠어요? 야 그거 아니야 나는 세상을 뒤집어 엎으러 온 게 아니고 내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고 내 나라는 따로 있어 나는 그 나라의 왕에서 이 나라의 왕이 아니야 내 나라에서 나는 왕이고 내 나라 법을 나는 지키고 그 법을 따르는 사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돌아가는 많은 제도들이 있습니다 종의 제도도 있고 노예 제도도 있고 당연한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 안에 있는 종들을 이 은약 백성 종이 은약을 맺었을 때 그 은약 맺은 그 종을 어떻게 보호할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제도 속에서 은약 백성의 노예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21절입니다 21절 보시면 당시 이 노예는 주인의 뭐였어요? 상전이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뜻이죠 주인의 뭐였어요? 재산으로 평가됐어요 성경이 노예를 재산으로 말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시대에 그 주인들에게 노예는 뭐였다? 재산, 돈으로 취급됐다는 것입니다 이 재산은 주인이 마음대로 팔고 살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예전이 사니까 내가 팔고 다 할 수 있고 처분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은약 백성의 주인은 노예를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법을 세운 거죠 왜냐하면 그 노예마저도 하나님과 뭘 맺은 거예요 은약을 체결한 대상이에요 은약 백성이에요 목해자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은약을 맺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성도들을 뭐 해야 돼요?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목자는 그렇잖아요 양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렇듯이 노예일지라도 세상법은 노예를 사고 팔고 처분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은약을 맺은 사람은 은약의 그 노예를 내 임의대로 재산 처분을 폐기 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의 은약은 노예일지라도 하나님의 은약법은 보호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종을 사게 됐을 때에 사람이 살다가 보면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게 없어졌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하도 머슴 사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부잣집에 가서 저를 머슴으로 써주세요 그렇게 해서 밥 먹여주고 재워주면 그 집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머슴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그런 머슴을 못하게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어야 돼요 머슴이라도 살아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이 살다가 보면 종이 될 수가 있고 나머 집에 가서 일을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거죠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처지에 빠진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은약 백성일 때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남자 종일 경우 2절을 보십시오 남자 종을 내가 샀을 때는 최대 몇 년까지? 6년까지만 보호할 수 있어요 내가 종을 시킬 수 있어요 6년까지만 그런데 7년이 되면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풀어줘야 됩니다 7년이 되면 풀어줘야 돼요 이게 은약 법규입니다 세상 법은 그렇지 않아요 한 번 종 삼으면 자자손손 종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약 법은 6년까지만 노동을 시키고 7년째는 풀어주는 거죠 그 다음 3절을 보시면 종이 될 때에 그 종이 기혼일 경우 결혼을 해서 종이 됐을 경우에는 7년이 됐을 때 풀어줄 때에 누구까지도 결혼한 아내까지도 같이 풀어줘야 된다는 것이 은약법이죠 그 다음 4절을 보시면 만약에 총각으로 총각노예를 샀는데 이 주인이 이 총각노예를 결혼을 시켜줘서 아들 딸을 낳았을 때에는 아내와 딸은 주인의 소유가 된다 그랬어요 아내와 딸은 주인의 소유인데 이제 7년이 됐어요 6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이 남종을 자유롭게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내와 딸을 놓고 이 종이 나는 가기 싫다 가족을 나는 버리고 나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그 종을 그냥 내쫓을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5절에 가족과 함께 살고 싶다고 이 남종이 주장을 하면 그냥 내쫓지 못하고 6절 누구에게 갑니까 재판장에게 가서 문이나 문설주의 송곳으로 길을 뚫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을 뚫는 것은 공동체 앞에서 공개적으로 종이 되는 공칙 절차입니다 그래서 길을 뚫는다는 말은 주인의 말에 내가 평생 순종하고 살겠다라는 의미로 순종과 예속을 의미하는 법을 향하게 됩니다 자 얼른 보면 이거 너무 무자비한 법이 아닌가 이를 생각할 수 있지만 언약 백성을 하나님께서 뭐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겁니다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에요 그냥 가족 놔두고 너만 나가 그러면 가족이 어떻게 돼요? 깨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예 제도에 있는 나라에서는 그냥 아버지를 이 집에 팔고 딸은 저 집에 팔아버려요 그럼 가족이 깨어지죠?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뭐하신다고요? 보호하신다 법률로서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그 가족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자종 말고 여자종일 경우에 7절을 보시면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이 구절 보고 여러분 충격을 받지 않으세요? 사람이 어떻게 자기 딸을 종으로 팔아버립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꿈에도 할 수 없죠 어떻게 내 딸을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종으로 팔겠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요 우리나라에도 50년 60년대에는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술 먹고 노름하고 해서 빚을 진 땅 치면요 헤어나올 길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딸을 부잣집 노인네에게 갖다 팔아요 팔고 돈을 받아와서 또 노름하죠 이런 때가 있었다고요 그럴 때 이 딸을 어떻게 하나님은 보호하신가? 우리가 이런 딸을 팔 수 없는데 딸을 팔았을 때 하나님은 그 언약 백성인 딸을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여자종을 샀을 때는 남자종처럼 6년 후에 자유를 이렇게 풀어주지 않습니다 7년이 돼도 풀어주지 못해요 그러면 남자종과 여자종을 차별하는 게 아닌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여종을 살 때는 어떤 오도로 살까요? 노동을 하려고 살까요? 노동을 할 것 같으면 아주 건강한 남자종을 사죠 그래 부려먹기가 쉽잖아요 여종은 힘이 없잖아요 여종을 살 때는 왜 사겠어요? 아내로 삶을 내고 사는 거예요 아내로 삶을 내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여종을 샀는데 팔자를 보시면 이렇게 같이 살아보니까 이게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버리고 싶어요 아내로 삶지 않고 버리고 싶어요 그럴 때에는 이 여종을 속량해서 자유를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을 치루어서 자유를 주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주인은 여종에게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그 여종을 속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종을 내 재산이라고 해서 외국 사람에게 팔아 넘길 수 없다는 거죠 은약 백성을 하나님은 이렇게 철저하게 보호를 합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매너리를 삶고 싶어서 우리 아들이 장가를 못 가 그래서 매너리를 삶기 위해서 여종을 샀으면 그 여종을 로예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딸로 대우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모세 시대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잖아요 요즘 와서 매너리가 딸이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고 남의 귀한 집 딸을 매너리 삼아서 딸 대우해 준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내가 아들에게 줄을 내고 매너리를 삼은 종이에요 이 종을 어떤 대우를 해 주라고요? 딸 대우를 해 주라는 거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여성 인권입니다 정말 상상불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10절 주인이 여종과 혼인을 했다가 딴 데 장가를 갔을 들으면 어떻게 하느냐 여종을 사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정말 마음에 드는 내 스타일의 여성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 결혼을 했을 때 이 여종을 쫓아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슬람법은 결혼을 해서 너 오늘 나하고 이혼이 하면 말로만 해도 이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은 여자를 자기의 재산 소유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쫓아내고 싶으면 맘대로 쫓아내는데 여종과 혼인을 했다가 다른 정말 좋은 규수 때 가고 결혼을 했더라도 그 여종을 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문화는 어땠습니까? 세상법은 그냥 내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약 백성은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여종으로 산 여자에게 만약에 파혼을 했을 경우에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동참하는 일, 동침하는 일을 끊으면 안 된다 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여종이 살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생활비를 주고 보장해 줘야 된다는 게 성경의 법입니다 11절 이 세 가지 의무를 주인이 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자는 속전 없이 자유인이 된다 이게 은약 백성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남종, 여종, 신분을 보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은약 백성인가 아닌가를 보는 거예요 은약 백성은 하나님은 무조건 뭐 하신다? 보호하신다 여러분을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 부른 것도 주와 맺은 은약 영혼이 변치 않는다 하나님은 이 은약을 반드시 지켜서 우리를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상해에 관한 법률은 12절로 27절 내용이에요 살인의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보면 살인도 일어나죠 이 살인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고의적 살인이 있고 우발적인 살인이 있습니다 12절은 고의적 살인을 말해요 내가 일부러 사람을 처죽였어요 그럴 때에는 그 사람을 처죽인 사람은 어떻게 하라? 반드시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14절 이웃을 고의로 죽인 자는 재단에 재단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곳이잖아요 재단에 있어도 그 사람은 끌어내서 죽이도록 합니다 그래서 재단마저도 고의로 살인한 자는 보호를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15절 부모를 죽인 자 17절 부모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이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 다음 17절 사람을 매매한 사람 인신 매매를 한 사람도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거죠 왜 살인을 이렇게 엄중하게 다루냐 그러면 이 살인은 공동체 은약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죠 성경은 이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13절 우발적인 살인이죠 내가 실수로 어떻게 자동차 몰고 가다 사람을 치여 죽였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 우발적인 살인인이야 나도 모르게 실수한 거잖아요 그 우발적인 살인을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죽은 사람을 그 사람의 손에 넘긴 것이다 죽도록 하나님이 허용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우발적인 살인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곳을 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리로 피신하라 도망하라 그랬는데 도망이 아니고 사실은 피신을 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한 곳을 피하는 곳을 도피처라는 곳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우발적으로 살인을 하게 된 은약 백성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보호하고 지키십니다 그 다음 상해를 입힌 경우가 18절로 19절 내용이죠 어쩌다 보면 살다가 보면 주먹 다짐이 일어날 수 있죠 싸움이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싸우다가 돌이나 주먹으로 때렸는데 그 사람이 쓰러졌어요 쓰러졌는데 지팡이를 잡고 일어서서 그러면 죽인 형벌은 면합니다 면할 수 있고 대신에 뭘 해줘야 되냐면 배상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치료비 전액을 완치될 때까지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20절 남종과 여정을 때려서 죽으면 그 당시에는 남녀 종을 때려서 죽였습니다 주인이 그 당시 사회는 죽여도 어디 가서 말할 데가 없었죠 그 사람은 재산이니까 죽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은약 백성을 뭐합니까 보호하여서 남종과 여정을 때려 즉사를 하면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면 그 사람에게 형벌을 살인죄를 형벌을 내리는 거죠 그런데 21절 보십시오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죽지 않고 연명하면 형벌을 면해 주고 면해 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상전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죠 왜 형벌을 죽지 않으면 왜 형벌을 면해 주냐 그러면 아무리 나의 재산이 노예일지라도 죽을 때까지 때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그 노예가 누구예요 하나님과 은약을 맺은 은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노예를 때려도 죽을 때까지 때리지 마라 이게 엄중한 경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40에 하나 가만 매를 때리잖아요 39대까지는 때리고 40대까지는 때리지 못하겠어요 왜 40대를 때리면 사람들이 대부분 죽거든요 죽기 직전까지 죽을 만큼만 때리지 죽으면 안 된다 은약 백성을 죽여서는 안 된다 강력한 경고를 하는 거죠 그다음 22절 임신부를 쳐서 낙태를 시켰을 때에 낙태만 한 경우 배를 걷어 찼다든지 임신부를 그래가지고 낙태만 한 경우에는 그 남편의 청구대로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벌금을 그냥 자기 임의로 내는 것이 아니고 재판장의 판결을 받고 판결을 따라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23절 보시면 낙태와 함께 다른 피해가 생겼을 때 낙태도 하고 또 임산부도 죽거나 또 임산부에 팔이 부러졌다거나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3절을 보시면 생명은 임산부도 죽었으면 그도 살인죄에 해당돼서 죽게 되는 거고 24절 눈이 상했으면 그 사람의 눈도 이가 상했으면 이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25절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하게 한 것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으라 그랬어요 이걸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학자들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봤어요 보복법이다 복수법이다 이거는 보복법이 아니에요 공정법이죠 딱 그만큼만 하라는 거예요 눈이 상했으면 눈만큼만 이가 상했으면 이만큼만 이 말씀을 읽고 감동을 받은 분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정말 은혜를 받은 분이 한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아주 유명한 영국에 굉장히 유명한 소설가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소설가 누구예요 섹스피어죠 베니스의 상인을 썼잖아요 베니스 상인이 뭐냐 그러면 안티오니가 사일록에게 돈을 빌립니다 돈을 그래서 빌릴 때 이렇게 계약을 해요 네가 만약에 이 돈을 갚지 못하면 살 한 건을 줘야 한다 이렇게 계약을 맺어요 돈을 빌릴 때 살 한 건을 주기로 하고 돈을 빌려요 그런데 이 안티오가 돈을 못 갚아요 그래서 이제 고소를 당해서 재판을 받는데 변호인이 변호를 하는데 어떻게 변호를 하냐 그러면 살 한 건을 주기로 계약을 했으니 그 계약대로 살 한 건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줘야 되겠죠 주라고 말해요 살 한 건을 주라고 그런데 이 계약서에 보니까 뭐만 달라고 했어요 살만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을 뗄 때에 피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계약 위반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설을 했습니다 피 안 흘리고 어떻게 살을 때가요 눈은 눈, 이는 이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만 잘 읽어도 이렇게 세계적인 소설가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냥 이 섹스피어의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나온 사상이에요 은약 백성은 은약을 함께 우리가 실현해갈 이웃과 이웃을 해치면 된다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은약을 같이 하나님과 공동으로 맺은 은약 백성이에요 옆에 있는 분을 내가 마음을 상하게 해서 낙심케 하면 주님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연자멧돌을 메워서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 그랬잖아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은약을 지켜갈 형제의 눈을 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은약 백성의 몸은 내가 함께 은약을 실현해가야 할 나의 몸과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 법은 복수법이 아니고 복수를 제한하는 법이에요 이만큼만 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만큼 할 수가 없잖아요 내 눈을 상하게 했다고 눈을 그만큼만 상하게 할 수가 누가 있겠어요 법적 절차를 통해서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거죠 은약 공동체 안에서 공정하고 균형 잡힌 정의가 실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은약 공동체가 보호되는 거죠 은약 공동체를 보존하고 지키기 위한 목적이 이 법규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은약을 실현하기 위한 이 법규보다 더 좋은 방법을 말씀했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보다 더 좋은 방법 원수를 사랑해라 그리고 용서해라 그렇잖아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 법규를 해석한 것입니다 법규를 해석하면 그 말이 나와요 그 다음 26절 27절 남녀 종의 눈을 상하게 했으면 보상으로 풀어주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고대 종에 대한 인권이었고 재산으로 여길 때에 하나님은 은약 백성을 노예든지 뭐든지 보호하신다라는 거죠 그 다음 28절로 36절 말씀은 부주의에 관한 법입니다 실수를 해서 상해와 손해를 입혔을 때에 28절 내가 그 당시에는 소를 많이 키웠잖아요 요즘은 자동차겠지요 항소가 사람을 받아 죽인 경우 사람을 죽인 항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죽여야 하고 그 고기는 먹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 임자에게는 형벌을 면해주고 단순 사고로 처리를 해서 소 임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29절 주인이 소가 사람을 받아 죽이는 버릇이 있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단속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고가 생겼으면 30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소를 돌로 치고 임자도 같이 죽이게 하는 거죠 살인죄로 취급을 하는 거죠 그리고 30절 속죄금을 부과할 때에는 죽이지 않고 속죄금을 요구할 때는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를 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1절 아들 딸을 소가 받았을 경우에 같은 법이 적용된다는 것이고 23절 남녀 종을 소가 받았을 경우에는 소 임자는 은삼십세결로 주인에게 배상을 해주고 그 손은 처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삼십세결로는 그 당시에 성인 노예를 살 때의 문값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에 팔렸어요? 은삼십세결래요 그 노예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노예로 팔린 것이죠 예수님이 실제 종의 행체를 입고 오셨다 하니까 아이고 말로만 그런 거지 목사님들이 맨날 주의에 종종 하는데 그 말로만 그런 게 아니고 실제 예수님은 노예의 몸값으로 팔렸습니다 이 삼십세계는 요즘 돈으로 하면 삼십사만 원 정도 되죠 짐승보다는 은약 백성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33절 사람이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않아서 거기에 소나 나기가 빠져서 죽은 경우 34절 구덩이 주인이 보상을 해 주고 죽은 소나 나기는 자기 몫이 되는 거고요 35절 소가 소를 받아 죽이면 소는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공평과 공정을 강조하는 거죠 36절 소가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 탄속하지 않았을 경우는 소로 소를 갚아줘야 돼요 소를 죽였을 때에 죽인 것은 그리고 자기 몫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은약 백성을 뭐하려고 보호하려고 세우신 법규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이 법규가 소개되는데요 이 법규의 핵심은 은약 공동체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무슨 은약을 맺었어요 세 가지 한번 해봅시다 첫째 우리가 특별한 소유가 되고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이 세 가지 은약을 맺고 이 이행 조건으로 열 가지를 말씀했다고 했습니다 이행 조건을 열 가지고 이 은약 공동체를 보호하는 법규를 오늘부터 쭉 소개하고 있는데 이 법규를 달아서 하나님께서 은약 백성을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약의 보호하래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약 공동체를 일정하게 보호하자 이 은약 공동체를 위해 이 은약 공동체를 받 juntos 이 은약 공동체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은약 공동체를Waiting을 지키는 것입니다